차량용 캠핑 아이스박스 후기순위 모음전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RP쿨DC AC경용 차량용 냉장고 25리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냉장고는 캠핑이나 차량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께 딱이에요. 용량은 25리터로 충분하고, 12-24V 공용 전원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해요. 냉장고 내부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서 음식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, 냉동도 가능해서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즐길 수 있답니다.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손잡이가 튼튼하고, 두피도 적당하다는 점이 좋다고 해요. 또한, 냉장고 내부 조명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, 전원 케이블도 길어서 차량 내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. 캠핑이나 차량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RP쿨 냉장고,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코믹스 캠핑 아이스팅크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8.5리터 용량으로 2인용으로 딱 좋은 사이즈예요. 캠핑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데, 고기나 어류 같은 생하기 쉬운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보냄 기능도 굉장히 우수해서 3-4시간 동안도 얼음이 잘 유지돼요. 코믹스는 국내 생산 제품으로 가격도 저렴하면서 내구성이 좋아요. 밀리터리 그린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캠핑용품으로 딱 어울리죠. 또한, 편리한 접이식 손잡이가 있어서 휴대하기도 편리해요. 이렇게 실용적이고 튼튼한 코믹스 캠핑 아이스팅크는 캠핑이나 소소한 나들이에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. 여행이나 야외활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리빙오버제 캠핑 아이스박스예요. 이 제품은 캠핑이나 소품, 낚시 등 다양한 야외활동에 딱 맞는 아이스박스랍니다. 내부 공간이 깊고 넓어서 음료나 간식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또한, 보냉효과와 온도 유지 기능이 뛰어나서 음식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. 손잡이도 튼튼하고 회전이 가능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.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으로 구매자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. 이번에 소개한 리빙오버제 캠핑 아이스박스는 가성비 좋고 로켓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꿀조합 상품이에요.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.